한국국토정보공사 야! 비어! 야! 비어! 잠깐만! 잠깐만! 안 살았어? 한 명만 살았어! 한 명만!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경찰 한 명도 죽였다. 아수라장이 돼서 그 연기를 뚫고 갑자기 까만 하이바가 쑥 올라오더라고요.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니까. 그 안에 살라고 주소에서 헷갸내리려고 불길이 표가 말리듯이 휘감아 치는데 옆에서 누군가 당겨갖고 내가 튕겨나왔다고 그랬잖아요. 몸에 불이 불었다 생각해서 제 뒤에 있었어요 제 뒤에. 지금은 말 못합니다. 형님을 마음으로 내피하시라고 부른들 기관을 치셨어요. 서로에 대한 원망은 이제 좀 본인이 해서 하셔야죠. 지금 지지가 않으려고 그렇게 방호를 하셨는지 얼른 할게요! 미안합니다.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. 저 때문에 죽였다고 생각하죠. 머리 속에서 그게 계속 명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. 왜 이렇게 방호를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방호를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방호를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방호를 하셨는지 감사합니다.